천재 김춘한 중학교 3학년 일과 본문입니다 보라사 썬데이 It is Sunday morning and 보라 is at her desk. It 동그라미 하시고 이것은 날씨 또는 시간, 온도, 명암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빈칭 주어 It이죠 그래서 그것 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는다 그가 next 치시고요 It has been a busy week for her. 그녀에게 굉장히 바쁜 한 주였어요 It has been, have a plus pp 하면 현재 완료 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인 것은 계속적 용법에 해당하겠습니다 3번에 she has tried to catch up 그녀는 따라잡다 라고 쓰시고요 따라잡기 위하여 tried 노력을 하는데 tried 동사원형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선생님 동사원형이라고 V 표시했죠 동사원형 하면 뭐 뭐 하기 위해서 S다 그래서 tried니까 현재 완료로 현재 완료의 계속 용법입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쭉 노력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she could not finish all of her homework 그녀의 홈워크 전체를 마칠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 could 시제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 4번 보면 she takes out, takes out, draw her notebook, take out, 꺼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3인칭 단수의 주어에다가 시제가 현재니까 S를 붙였다 그녀의 노트북을 꺼냈고 이게 첫 번째 동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 looks, 뭐뭐를 보다 S 빠트리지 마시고요 she looks, 쳐다보는 거죠 The list of homework, 홈워크의 숙제의 목록을 쳐다봤습니다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거 있죠 그런데 어떤 숙제이냐면 주격 관계대명사 that으로 이어집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나오죠 동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홈워크가 지금 이 선행사가 홈워크라는 선행사가 단수임으로 주격 관계대명사의 동사의 수는 바로 선행사에서 결정되죠 그래서 선행사가 단수임으로 동사의 수가 단수가 되겠습니다 that are 하면 안 되고 that is just, is due tomorrow 자, do라고 하는 형용사는 의미가 뭐냐면 뭐뭐까지 기한인이란, 뭐뭐까지 만료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서 do, tomorrow, 내일까지가 만료인 그런 숙제의 목록을 looks에 쳐다봅니다 자, 5번 보라 decided to do this science homework first 자, 먼저 과학 숙제를 do, 하기로 결정했어요 decide to 부정사 하면 뭐뭐 하기를 결정하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decide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역시 보라가 주어임으로 decide 뒤에 s를 달아주는 거 빠트리지 마시고 because, 왜냐하면 접속사 주의하고요 science is her favorite subject, 과학은 그녀가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subject, 과목이기 때문이죠 자, 6번에 보라 looks around her desk 그녀는 look around 다음에 뭔가 주위를 이렇게 빈 둘러보는 거죠 그녀의 책상을 먼저 둘러보게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7번에 the desk is so messed that 자, 책상이 너무 지저분했어요 너무 messy 해서 that 어떻게 되었냐 she decides to tidy it up first 자, tide up 하면 무언가를 정리, 정돈하다 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리, 정돈하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tidy up 정리, 정돈할 것을 decide to 부정사 결정을 하고 맙니다 자, 근데 7번의 문장은 너무나 중요해서 별표 3개를 치고 난 다음에 별표 3개 친 건 그대로 외워야 되는 거겠죠 책상이 어때요? 너무 messy, 어지러워서 that, yeah 라는 결과가 발생한다 여러분, so, that 구문 아시죠? 이거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인과 구문입니다 너무 형용사에서 that, yeah 라는 사건이 발생하다라는 거고 여기서 that은 그래서의 의미를 가지는 인과 구문의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She puts all the books back onto the bookshelf 자, 그 자기 모든 책들을 back onto the bookshelf 그러니까, bookshelf은 어디예요? 책들을 꽂아두는 책꽂이를 말하는 거죠 책꽂이 위에다가 되돌려 put, 얹어둡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책을 다시 책꽂이에 꽂는다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죠? put back onto the bookshelf put back, put back 가져다 두는 거죠 어디 위에다가? bookshelf 위에다가 가져다 두는 거죠 9번에 She puts away her pencils and paper 그녀의 연필 두간 종이들을 붙어외, 치워버립니다 자, put away, away는 멀리 두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우다라는 말이 돼요 S 주의하시고 10번에 Now, 이제 the desk is tidy 이제 깔끔해졌어요 tidy, 정돈된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어요 아까는 tidy가 뭐였어요? 동사였죠? 지금은 tidy가 형용사로 쓰였네요 And, 그리고 she feels ready to work 자, 그녀는 feel ready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할 준비가 되다, 될 느낌을 갖다 그러니까 ready to 동사 원형만 보면 이 동사 원형을 할, ready, 준비가 된 그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죠? 뭐 말 준비가 되다 12번, 서든이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She feels hungry 아, 정리 정도는 다 끝냈더니 뭐가 옵니까? 허기가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배고픈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헝그리는 형용사잖아요 feel은, 그죠? 감각 동사예요 이영식 감각 동사예요 그래서 헝그리라는 보호를 취하게 되었지 헝그리, 배고픈 감각을 느끼게 되는 거죠 12번에 She goes to the kitchen 자, 그래서 어디로 갔겠어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갑니다 갔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이거 현재죠 갑니다 자, to see의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지 자, 여기서의 to see는 뭐뭐 하기 위해 라는 의미를 갖는 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보기 위해 뭐를 보느냐 이 to se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젬이 뭐냐면 if가 이끄는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게 목적어젬이에요 자, 뭐뭐인지 아닌지 여기서의 if는 조건의 접속사가 아니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그때의 뜻은 뭐냐면 뭐뭐인지 아닌지로 우리가 whether 라는 접속사랑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엇인지 아닌지 there is anything to eat 먹을 무언가가 있는지 없는지 자, there is는 뭐뭐가 있다 라는 표현이죠 there는 유도 부사하고 is는 동사 anything이 바로 주어가 되겠죠 이해 되죠? 자, 그런데 어떤 무언가냐 먹을 무언가다 여기서 이 to is는 뭐냐면 to 부정사와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왜? 앞에 있는 대명사를 꾸며주니까 먹을 어떤 것이 there is 있는지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to 쓰이는 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되겠고 뭐뭐하기 위해 그렇죠? 여기서 이 to is은 뭐냐면 앞에 있는 anything 대명사를 꾸며주므로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자,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뭐예요? 내모쳐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지 자, 땡땡 이라면이라는 조건의 절을 이끄는 부사절이 이끄는 접속사가 아니라는 점이지 if의 뜻이 뭐라고 만약 뭐뭐 라면이 아니다 그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13번 문장이에요 she finds 라면 라면을 찾았고 and she feels happy 어떤 느낌을 가졌다 행복한 느낌을 가졌다 역시 이 형식 동사 감각 동사 필 주의하고 해피 형용사가 왔습니다 자, 본문은 다음 본문 2에서 이어지겠습니다 116 7과 8 hmm